안녕하십니까. 유동헌입니다. 글로벌 투자 이야기 시간입니다. 종목 들여다보는 시간이고 한 주 정리하는 시간이죠. 제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나오는 단어들, 강한 증시, 선택과 집중. 종목은 브로드컴과 PDD를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증시를 보고 있으면 아직까지는 과열과는 거리가 멀다라는 부분을 여러 가지 지표로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이 차트는요. S&P500 중에서 매년 가격이 2배로 100% 상승한 그런 종목들의 수입니다. 과거에 거품이 일어났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구간에서는 굉장히 숫자들이 많이 나옵니다. 98년, 2000년 이때 정말 많은 숫자들이 올라왔죠. 또 보시면은 2009년 이런 모습 나왔었고 2013년 이런 모습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보시면은 한 11개 정도인 상황이고요. 이 숫자가 급격하게 늘어난다라는 그런 결과값이 나오면 아마도 과열의 징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해서 이 컵핸들 차트를 가지고 상대적인 고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최소한 우리가 볼 수 있는 지수가 어느 정도일까라는 고민을 했었을 때 앞자리가 7자로 S&P500이 바뀔 수 있다고 예측을 하고 있고 앞으로 걸리는 시간은 3년 정도 미만의 시간 동안에 이 정도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금리를 내리기 시작해서 그게 올해 9월달일 가능성이 높죠. 그때부터 2년 가까이 되는 기간 동안에 40% 이상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S&P500의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S&P500보다도 우리가 계속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 지수가 있죠. 바로 나스닥 100지수입니다. 이 차트를 보시면 컵핸들 차트를 완벽하게 뚫고 올라가기 시작했고요. 작년 말부터 그게 나타났고요. 지금 보시면은 바닥 대비해서 고점까지 지금 현재 88% 정도 상승을 하는 모습이지만 실질적으로 전 고점이었던 2021년의 말쯤에 고점 이 수준에 비해서 지금 얼마나 상승을 했는지를 계산해보면 이제 겨우 17.4%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굉장히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남아있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어요. 지금 최근 나왔던 경제 지표를 보면서 또 얘기를 해보면요. CPI 숫자가 발표가 됐죠. 전체적인 숫자를 보고 있으면 인플레이션은 하향 안정화되고 있는 것이 맞고요. 특히 슈퍼코어 CPI 부분에 있으면 마이너스 숫자까지도 나오고 있어서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하향 안정화될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는 의견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또 PPI가 발표가 됐습니다. 생산자 물가 지수가 나왔는데 예상보다 낮은 숫자인 마이너스 0.2가 나왔습니다. 예상치가 0.1이었는데 이것보다 낮은 숫자인 마이너스 숫자가 나왔죠. 전체적인 큰 흐름을 놓고 보면은 생산자 물가 지수도 그렇고 CPI, 소비자 물가 지수도 그렇고 하향 안정화되는 그런 아래에서 미연준의 경제 전망치가 변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미연준의 경제 전망치를 보시면 거의 대부분의 숫자들이 비슷합니다만 저희가 눈에 띄는 게 몇 개가 있었어요. 실업률이 예상보다 조금 더 높은 0.1%포인트 정도 높인 부분이 있고요. 올해의 인플레이션 숫자를 살짝 예상보다 높은 숫자로 만들었지만 나머지는 거의 다 똑같다라는 거고요. 또 중요한 부분은 이 점도표가 5.1 나오고 있으니까 금리를 한 차례 내려주는 게 지금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고 많이 내려주면 두 차례 정도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 연초에 말씀드렸던 내용은 금리를 올해 두 차례에서 세 차례 정도 내려주는 시나리오 그리고 또 내년에 두 차례에서 세 차례 정도 내려주는 시나리오를 말씀을 드렸다면 올해의 지금 내릴 가능성에 있어서는 이제는 한 차례에서 두 차례 정도 내려주는 그런 시나리오입니다.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금리를 천천히 내려주는 것이 오히려 시장에는 좋다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무 급격하게 빠르게 내렸을 경우에 과한 유동성 부여에 따른 어떤 거품이 만들어지고 그 이후에 급락이 나오면서 후유증이 만들어질 수 있을 가능성 그것보다는 천천히 금리를 내려주는 시나리오 그래서 1년 동안에 한 두 차례, 세 차례 정도 내려주는 맥시멈 그 정도의 시나리오로 가는 것이 훨씬 적절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금리 인하의 스케줄을 보시면은 9월 달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11월, 12월 이렇게 높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 해 한 차례 내지 두 차례는 내려주는 것이고요. 시작하는 시기는 9월 달부터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금리 추세, 이 인플레이션 추세 이 아래에서 아까 보여드렸던 지표들과 지수들을 보고 얘기를 하자면 어디에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느냐. 시장은 금리를 천천히 내려주고 경기가 심체가 안 오기 때문에 계속 상승을 하는 주기, 예상보다 강한 증시가 계속 이어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렇다면 단어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선택과 집중 부분을 얘기를 하자면 이렇게 이익 추정치를 보시면은 나스닥팩,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지수는 계속 올라가는 반면 중소형주는 이렇게 올라갔다가 꺾여 내려오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얘기해왔던 내용이죠. 지금 현재의 투자 전략은 선택과 집중이 중요한데 대형 기술주 플러스 알파가 더 매력이 있다는 것이고요. 가치주, 중소형주는 아직까지는 투자 타이밍이 좀 아닌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차트를 보시더라도 IWF, 러셀 1000, 1위부터 1000위까지의 성장주의 퍼포먼스가 굉장히 높게 계속 올라가는 추세가 나오고 있는 반면에 러셀 2000 가치주 같은 경우에는 고점을 아직 탈환을 못하는 모습의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메탈적으로 분석을 해보자라는 것이고요. 여러 번 이 도표를 또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 가장 매력이 높아 보이는 것이 러셀 1000, 성장주, ETF, IWF 즉 1위부터 1000위까지의 대형 기술주 위주로서의 투자가 적절하다. 매력도가 가장 높기 때문에. 반면에 가치주의 매력도는 여전히 낮아 보이기 때문에 물론 금리를 내려주고 나서부터 한 6개월 뒤부터는 매력도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들여다 계속 보겠습니다만 어쨌든 현재 시점에서는 9월 달에 금리를 내려준다라는 것이 맞다면 그 이후 6개월까지도 여전히 러셀 1000위주의 투자 포트폴리오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오르는 게 적절하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생산성이 향상되고 있는 모습으로서 들여다보게 된다면 지금은 여전히 나스닥과 나스닥 100에 대한 매력도가 높다라는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시는 것이 여전히 지금은 당연히 맞는 전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부터는 종목으로 브로드컴과 핀도더를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동관 매니저입니다. 오늘은 현 시대가 원하는 키워드이죠. AI 그리고 가성비를 대표하는 기업들인 브로드컴 그리고 핀도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젯밤 실적 발표를 하며 큰 폭등을 한 브로드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로드컴은 회규년도 2분기 AI 모멘텀을 확인할 수 있는 호실적을 발표를 하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매출액은 125억 달러로 43% 증가를 했고요. EPS는 10.95달러로 6.2% 상승을 하면서 각각 컨센서스를 3.6%, 1.5% 상회하는 좋은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반도체 솔루션 부분을 살펴보시면 72억 달러로 5.8% 상승을 했고 인프라 소프트웨어 부분은 52.9억 달러로 174.5%나 상승을 하면서 모두 컨센서스를 상회를 했습니다. 특히 반도체 솔루션 부분 중 살펴보시면 AI 매출이 31억 달러로 무려 280%나 상승을 하는 모습으로써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반도체 부문에서 네트워크 부문 또한 38억 달러로 44% 증가를 했는데 이 부분이 반도체 내 매출 비중에서 53%까지 차지하는 모습입니다. 관련해서 AI 네트워킹 및 커스텀 ASIC 수요 관련해서 현재 AI 데이터 센터 클러스터 구축 수요가 계속해서 확대되는 모습을 연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서버 스토리지 매출 비중은 반도체 매출 비중에서 11%로서 업황이 바닥을 다지고 하반기에 반등할 것이라고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13년 연속 배당 인상 및 지급을 하고 있고 이번 분기 배당 5.25달러를 발표를 하면서 13% 증가를 발표를 했습니다. VM웨어 인수 시너지 효과를 계속해서 가시화되고 있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는 이번 분기 실적이었습니다. 인프라 소프트웨어 사업 부문에서 이 VM웨어를 제외를 하면 고작 12% 성장을 하면서 VM웨어가 호실적에 크게 기여하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이 VM웨어 제품은 구독형으로 전환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으로서 이 VM웨어의 라이센스 단연 계약을 연간 예약 가치로 환산했을 경우에 19억 달러로 전분기 대비 58% 이상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현재 프라이빗 클라우드 구축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를 하면서 VM웨어의 분기 매출액이 40억 달러를 달성이 크게 어렵지 않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호실적 발표와 함께 가이던스도 상향 조정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최근 24년 매출액은 500억에서 510억 달러로 상향 조정을 했고요. 에비타마지는 60에서 61%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이에 관련해서 AI 매출이 100억에서 110억 달러로 상향 조정되는 모습으로서 전통산업군에 있어서의 매출 부진을 특히 AI 부분에서 이렇게 끌어올리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는 모습입니다. 프로듀컴의 밸류에이션을 살펴보시면 선행 PIA 기준 27배로 5년 평균인 16배 대비해서 크게 고평가 중인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류레이팅에 관련된 매력도가 충분히 상해하는 모습인데요. 현재 엔비디아에 이어서 두 번째로 AI 매출 비중이 가장 높은 기업임을 살펴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VM웨어의 구독형 모델이 앞으로의 수익성을 계속해서 개선시킬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고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7월 15일에 드디어 10대 1로 액면 분할을 하게 되는 모습으로서 유동성이 계속해서 개선될 것이다 라는 모습까지 살펴볼 수가 있겠고 빅테크들이 계속해서 브로드컴의 제품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 모습까지 살펴보신다고 하면 리데이팅에 대한 기대감을 충분히 가져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브로드컴의 컨센서스 하루이 66.4% 그리고 리스크 프리미엄 5%를 적용시 93%의 큰 매력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성비라는 키워드로 계속해서 초고속 성장을 보이고 있는 핀도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핀도도에 대해서 먼저 기업 소개부터 살펴볼 텐데요. 구글 엔지니어 출신인 황정이 2015년에 설립한 중국의 온라인 소매업체입니다. 제3자 판매자에게 온라인 바켓플레이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업 부문은 두 가지로 나뉘는데 마케팅 서비스와 수수료 매출을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핵심 사업 모델인 공동구매 전략 그리고 중소도시를 공략하는 그리고 C2M 전략으로서 폭발적인 성장을 이뤄낸 기업입니다. 중산은 22년 9월 태무를 출시하는 모습으로서 미국 시장에 진출을 했습니다. 이에서서 출시 4개월 만에 미국 최대 패스트 패션 브랜드이죠. 시인의 사이트 월간 트래픽을 상해를 하는 모습이었고 출시 이후에 다운로드가 급격히 증가하는 모습으로서 단숨에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다운로드를 받은 그런 이커머스 앱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23년 1월부터 11월까지의 태무에 미국 시장 광고 트래픽을 살펴보시면 전년 대비 20배 이상 성장을 하면서 지금 아마존 쇼핑을 위협하고 있는 모습까지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핀더더의 시가총액은 2,100억 달러를 상해를 하면서 중국의 5대 기업으로 나타나고 있는 모습으로 중국의 전자상거래의 부동의 1위 기업이죠. 알리바바 시가총액을 이미 넘어선 상태가 오래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1분기 영업이익도 역대 최후초로 알리바바를 넘어서는 모습으로서 굉장히 위협적인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핀더더더의 이번 1분기 좋은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살펴보시면 매출액은 868억 위안으로 131% 증가를 했고 농갭순이익은 306억 위안으로서 202% 증가를 하게 되면서 모두 컨센서스를 크게 상해했습니다. 중국 내 상가만 반영을 하는 마케팅 서비스 수수료 매출 부문은 425억 위안으로서 56% 증가를 했는데 플랫폼 수수료 5.2% 인상을 통해서 수익성 개선이 나타났습니다. 작년 매출 비중의 27%를 차지했던 마케팅 서비스 수수료 부문의 비중은 51%로 처음으로 서비스 수수료 매출 비중을 추월했습니다. 이번 1분기 마케팅 서비스 수수료 매출액은 444억 위안으로서 327% 크게 증가를 하는 모습으로서 3개 분기 연속 300% 이상 증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큰 성장을 할 수 있었던 부분은 테무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테무의 실적이 굉장히 고무적입니다. 해외 이커머스 플랫폼인 테무의 급성장과 현재 고금리 시대에 소비자의 닫힌 지갑을 열 수 있는 가성비 손오심리를 자극하는 중으로서 테무의 매출 기여도가 기존의 23%에서 이번에 43%까지 확대가 되었고 이와 동시에 현재 56개국으로 진출을 하는 그런 모습으로 굉장히 미국 비중이 기존의 30%를 차지했는데 이 부분은 10%포인트나 감소된 부분으로서 계속해서 유럽과 아시아 지역으로 뻗어나가고 있다고까지 보여지고 있습니다. 동사의 비용 구조 효율화를 따라서 농갭 영업이익은 286억 위안으로서 237%나 증가를 하는 모습으로 앞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알리바바를 추월하는 모습이고 영업이익률도 역대 최고치인 32.9%로 10.4%포인트나 증가를 하는 모습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알리바바의 6.7% 대비해서 굉장히 큰 괴리감을 나타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매출 총액률은 62.3%로 8.7% 감소를 했지만 판관비가 44% 증가하는 모습으로서 세무적자폭 축소까지 나타나면서 지금 조정 순이익률은 35.3%로 8.3% 개선되는 모습까지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핀더더의 리스크적인 측면을 살펴보시면 미중 갈등이 계속해서 심화되고 있다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 현재 가이든 정권은 대중 관세를 계속해서 인상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이에 대해서 트럼프는 현재 불란집에 부채질을 하는 그런 격입니다. 살펴보시면 재선 시에 관세 정책을 강화를 하게 되면서 소득세를 폐지를 하겠다라는 모습까지 굉장히 센 발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미중 갈등이 심화되는 측면에 있어서는 핀더더에게 리스크적인 측면으로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중국 소비가 계속해서 둔화되고 있는 것은 오히려 태무에게 더욱더 고무적인 부분으로 살펴볼 수가 있는데 가성비 소비자가 계속해서 늘어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태무가 계속해서 관심을 크게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1분기에 중국의 가계저축률이 0.34를 나타내면서 아직까지도 이 팬데믹 수준으로 돌아가지는 못하는 모습으로서 계속해서 소비가 둔화되고 있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 태무는 앞으로 자국 내 소비 위축이 오히려 소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더 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핀더더의 선행 PER은 11.4배로 2년 평균인 18.6배 대비 저평가를 보이고 있고 경쟁사 평균인 22배 대비해서도 저평가된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난 1년간 98% 이상 급등을 하게 되면서 52주 신고 갈릴리를 이어갔던 그런 동사이지만 살펴보시면 지금 현재 21년에 200달러 고지를 넘기지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 밸류에이션은 저평가 구간으로서 부담스럽지는 않지만 실적 불투명성 그리고 미중 갈등 리스크는 여전히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 계속 증시가 생각보다 강합니다. 또한 계속해서 똑같은 단어인 선택과 집중이 중요한 시기다라는 얘기도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와 함께 선택과 집중을 잘 해나가시면서 투자하시면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